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시는 종자루분들 잘잘잘 심화정리에서 아주 매운맛을 제대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평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수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구평은 수시 때문에 그래 그럴 수 있지 안 돼요 아무리 수시 준비해놓고 구평 가져다가 잘못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정시 파이터 수시따인 안녕 정시 파이터 구평 잘 봐주겠스 라고 했지만 제가 강의 때도 이야기 했잖아요 현역 37만에 N수 10만 N수생이 늘어나고 있죠 수능 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N수하시는 분들도 이 캐스트로 보고 계실 텐데 얼마나 힘듭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도 대화 주제가 다르죠 상처받아요 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친구들이 스트레스 풀어준답시고 불러 N수 얼마나 힘드니 그 말 듣기도 짜증나 제 생활은 어때 알면서 물어봐 얘네들 꼭 지들은 안 했다고 술이라도 한 잔 사주면서 또 N분의 1 때리네 또 카카오톡 정산하기 확 위로해 주러 왔으면 사줘야지 사주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본인들 이야기한다고 대학 이야기 그걸 널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본인들은 그 생활에서 살고 있거든요 난 이 N수랑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고 근데 그 N수랑 힘겨운 싸움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러분들도 현역분들 올해는 글렀어 제가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 엄청 들어요 최근에 올해는 글렀어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을 미리 내다보는 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본인의 미래를 본인이 예측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려고 그 힘든 불구덩이성으로 들어가려고 얼마나 힘든 길인데요 N수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친구 관계가 친구 관계가 아닌 게 되고 계속 작년 후에 해봐야 뭐예요 지나가는데 시간 그 기점입니다 9월 딱 이제는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 9평을 잘 보셔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9평 때부터라도 여러분 하나 한국사 아세요 이제 해야지 100일도 안 남았는데 여전히 9평까지는 괜찮아 수능 직전에 하면 돼 그래놓고 그럼 여러분 9평 때 볼 때 한국사 어 망했다 그리고 탐구 잘 볼 것 같습니까 시험은 끝까지 중요하죠 국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9평은 또 긴장을 안단 말이야 학교에 있을 때 보더라도 9평 때 애들이 막 들떠 있어요 야 너네 오늘 모의고사 본 날이야 평가원 아니야 일찍 끝나는 날이에요 이미 뭐 팀 다 짰어 이미 갈 pc방 정해져 있고 저녁 먹을 때도 다 정해져 있고 제가 그래서 9월 평가원 9월 6일 오늘 달력을 봤더니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 저녁에 강의가 있어요 옮길 거예요 강의를 왜 안 와 평가원 시험 끝난 날 강의하잖아요 안 와 안 와 애들이 또 합법적으로 강의를 뺀다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 해가지고 오늘 시험 봤잖아 그럼 엄마 아빠도 말을 못 하거든 오늘 시험 봤잖아 어 그러니까 학원 가 빨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고 오늘 시험 봤잖아 나 오늘 좀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어 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안 돼 넌 스트레스 풀 책도 없어 뭐 이런 부분은 어디 있겠어요 합법적으로 이제 학원도 빼고 신나게 하루를 놀아 현역분들 근데 현역분들은 신나게 놀아 N생분들도 신나게 놀아 근데 노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 현역분들 뭐 pc방 본인 보고 싶었던 거 보고 채점하고 짜증나고 시험지 쪽 구겨버리고 자 인생분들 시험지 이미 구겼고 술집가 술집 여기 삼겹살 먹던 애가 갑자기 1년 지난 뒤에 삼겹살에 소주를 먹어 어? 이번에 뭐 새로 나온 거 있다며 새로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하지 말라 했는데 또 어? 치킨 먹고 놀던 애가 갑자기 치킨에다가 맥주를 먹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그냥 먹냐 막 먹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쪽 학원과 동네를 시험 끝난 날 돌아다다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가관 입에 욕은 붙어가지고 어? 물리 막 하면서 막 확 생윤 내 욕도 나와 내 욕도 막 이렇게 안 돌아다녀 그래서 웬만하면 김주익 야 막 이성을 잃어가지고 어? 그럴 땐 집에 있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어? 댓글이 그냥 막 현실에서 들려 어?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일어나면 공부가 되겠냐고 오죽하면 구평 끝나고 어? 뭐 엄마가 자기 아들 술 취하고 들어온 거 한심하니까 술 먹고 토한 걸 이렇게 침대에 놨겠어 어? 어? 애는 선물인 줄 알고 열어봤는데 니 토산물이야 그러지 말아요 하루 날아가잖아 하루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하루가 날아간다고요 응? 그래서 구평 어떻게 봐야 되냐 수능처럼 봐야 됩니다 구평 전날 수능 전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수능 전날에 난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시험 임하셔야 돼요 어 몇 시에 잘 것인가 수능 전날에는 그 수능 아침날에는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런 것들 다 계획해 봐야 됩니다 그러려고 평가원에서 두 번이나 모의평가를 치러 주는 거잖아요 나 뭐 수능처럼 봐라 수능처럼 보라고 했는데 안 봐 교육청 모의고사 보듯이 그냥 일찍 끝나고 집에 가고 막 어? 재예고고 막 찍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수능이다 느낌이 안 나겠죠 학교에서 같은 친구들하고 그 공간에서 시험을 보니까 근데 너라도 너라도 좌망 어? 좌망 좌망 어? 레디꼬 외치면서 눈과 귀를 닫고 시험 볼 땐 눈 열고 특히 평가할 땐 귀 열고 근데 눈과 귀를 닫고 딱 집중하면서 수능이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해요 친구들한테 야 오늘 수능이야 야 너 어디 아프냐? 오늘 구평이야 나에겐 오늘 수능이야 선언하라고 가족들한테도 내일 9월 평가원인데 나 수능 보는 것처럼 해줘 수능 보는 것처럼 해달라 했더니 갑자기 막 엄마가 막 도시락을 싸고 아빠 막 편지 쓰고 아이쿠 그건 수능 때도 하지 말라 그래 수능 때도 괜히 도시락에다가 막 편지 넣어가지고 애 점심 먹다가 목맥해가지고 엄마 막 울게 하지마 하지 말고 하지마 학교 급식 먹어 급식 나오잖아 골평가한테 수능 때는 급식 안 나오겠지만 어? 그래서 수능처럼 행동하시라고요 수능처럼 아빠 저 수능 보고 올게요 갔다 와서 좀 놀 수는 있지 근데 너무 텐션 막 업돼가지고 막 구월평가원 잘 보고 구평 잘 보고 또 수능 못 본 애들 있어요 막 텐션 업돼가지고 수요일날 시험 끝났는데 목, 금, 토, 일까지 놀다가 그냥 확 가버리지 마시고 첫 번째 수능인 것처럼 행동해라 저녁에 잘 때 아침에 먹을 거 두 번째 한국사 하세요 여섯 강짜리든 아홉 강짜리든 듣고 한국사 즐겁게 보고 그래야 탐구 대비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국, 영, 수 잘 보면 상관없죠 근데 한국사 잘 보고 그 다음 탐구의 힘을 버프 받아서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휴고까지 잘 봐야지 세 번째 연계 교재를 안 봤으면 잘자잘 심화 정리해서 다 다뤄드리긴 하는데 주요 주제 있잖아요 여러분 잘 틀리는 주제 인강으로라도 보시고 그리고 연계 교재를 안 봤으면 본인이 보고 있는 탐구 과목 탐구 과목에 탐구 과목에 모의고사 있어요 수안의 모의고사 마지막 회차분이라도 풀어보세요 마지막 회차분 어렵습니다 생윤이면 생윤 수안의 실전 모의고 5회 윤삼의 5회라도 풀어보시라고 그렇게 9평을 대비를 좀 잘 하시고 수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평 끝나면요 이제 강자들이 다 파이널로 돌아가시기 시작하겠죠 저는 이제 잘잘잘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거고 명절이 다가올 거예요 명절이 꼭 좋지만 않을 겁니다 여러 질문들이 들어올 거고 그 이야기는 100일 퀘스트 때 해드릴 테니까 9평 꼭 지키세요 수능처럼 한국사도 잘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잘잘잘 심화정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주제들 잘 듣고 종자로 답게 그리고 연계교제 수안 실전모의고사 5회라도 풀어본 다음에 9평에 임하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수능날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물론 마지막 커리 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학교를 가세요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 물론 이제 사인펜하고 샤프는 나눠주겠지만 그 이후에 나는 어떤 것들을 갖고 가서 보게 될 것인가 라는 것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게 9평 잘 보고 순까지 잘 마무리하신 다음에 저희 연구실에서 직원으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런 희망찬 9평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인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거 첫 번째 고ape 여러분 제가해주고 oss profits ishi 선한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